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오늘 2023년 1월 1일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우수아에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올해의 한 해를 사랑하는 동안 우리의 좌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메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이제 종살이 하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을 인도에서 가난한 땅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얻게 해야 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범함으로 말며마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비스가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저와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은 가난한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백성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배도 없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고 여러분 200만이 넘는 한 300만이 가까운 사람이 무슨 배를 타고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리고 설사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땅에는 철홍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철병고로 무장한 그런 강력한 그런 일곱 부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고대의 거인들 자이언트인 이 안학자손들이 거기에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볼 때 이들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와는 머뭇거리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정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누네 아들 요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느니 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지경을 말씀해 주니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능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는 요단강이 있어도 여리고가 있어도 철병가가 있고 안학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은 계속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나 철병거 거인 여리고성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앞에 있는 요단강을 보고 그 저 건너편에 있는 철홍성 여리고를 보고 거기에 있는 그 강력한 일곱 부적을 보고 고대 그런 거인들과 이런 굉장한 그 땅에 있는 두려운 사람들을 보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적과 꾸려는 가난한 땅이 보이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아 망설이고 한숨만 쉬고 낙심했던 요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적과 꾸려는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3년도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죠 하나님께서 올해 여호와 이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그곳에 처서도 예비해 놓으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 배필도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집도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여러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여러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에베스 1장 3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아버지께서 그리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아버지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소 안에서 그리소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소 밖에 있으면 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이 모든 신령한 또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소 안에서 우리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지붕에다도 복자를 써놓고 집에 들어간 데도 복자를 써놓고 복자가 써지는 밥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복을 먹게 되는가 복자가 써지는 밥그릇으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적과 꾸른 가난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수와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다고 여리고성이 있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아주 두렵고 악한 일곱 부족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 아 안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도 우리가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와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낙심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가 없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여호수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안된다고 낙심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질병의 자리 안일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와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과 실망과 질병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병이가 자신의 운명을 다담여서 그 얼마나 거기에서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가운데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서 찌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곧 나살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으면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안준병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 놓으신 요하일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2023년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은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축복을 나의 것이라고 취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밟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성경에는 35,200가지의 또한 약속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네가 요단을 건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단강이 흘러도 믿음이 있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요 배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300만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결이 난류가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아는 그걸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러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여러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이라 사도바울은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적극적인 그런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요 강하고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소아에게 요하일에 예비된 축복을 네가 그 적과 구는 가난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하겠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소아에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여기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랬죠 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요하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아무런 장애문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려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여리고성이 있죠 거인들이 있죠 철병가가 있죠 부족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는 축복을 그걸 받으려고 하면요 이런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안 돼 하고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반대 세력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요소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목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마티봉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도 정심에도 저녁에도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대적과 반대 세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축복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능이 너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여우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사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예배해 놓은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길 원한다면 첫째 지금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질병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결코 여러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와서 일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출애국기에서부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를 했는데 구원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나와요 그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어디를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적과 꿀은 가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와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적과 꿀은 가난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여호와일의 축복의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얻는지 그 원리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마귀의 세상에서 종로를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한 것은 종사를 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의 같은 세상에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적과 꿀은 가난한 땅 같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와의 1장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네 요호수와의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호수와에게 가난한 땅을 어떻게 이제 정복할 수 있는지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너는 일어나라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근데 그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했냐 네가 요호와의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호수와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냐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건너지 처음에는 건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건너 믿음으로 건너는데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딱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요단강이 지금 쫙 막 물이 흘러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딱 들어가래요 그러면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계 바로 그건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계를 메고 그 가난 땅에 발을 딛고 들어가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요단강 강물이 멈추게 되고 바닥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떠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기 때 우기 그러면 강물이 가장 많이 넘치고 흐를 때인데 아니 제사장이 언약계를 메고 들어간다고 그 저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소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소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언약계를 메고 강물에 딱 들어가서 저 안에만큼 들어가니까 저 위에서 흘러내리던 그 많은 강물이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강물이 바꿔 가지고 어떻게 위에서 흐르던 물이 역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역류를 흘러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그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이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200만이 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배로 무슨 다리로 언제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겠어요 그런데 강바닥이 쫙 드러나가지고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그냥 건너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열이고성 열이고성 열이고성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에요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니 그 위로 전차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런 고대 전차들이 다닐 만큼 그렇게 성벽이 돼 있고 이 성벽과 성벽 사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중으로 된 엄청난 높이에 그런 14m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이중으로 된 성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이제 요새가 돼 있고 이런 성벽인데 아주 이 성벽을 점령하지 않고는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난한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지금 같은 거 포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무너뜨리는 최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애국에서 종산에 나와서 광역을 거쳐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가 처음에 아 도저히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소야 뭐라고 말씀 네가 이 성 주위를 이렇게 돌아라 어떻게 너희들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서고 그 앞에 전군과 후군 이 호위하는 군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계 앞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고 백성은 뒤를 따르고 이 여리고 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 전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너희 백성은 함성을 외치라 여리고는 무너졌다 여리고는 무너졌다라고 외치라고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 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소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거대한 철홍성 여리고 성이 여러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 땅을 정복해 갈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전부 요소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요소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 오로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그러면 형통하나 그런데 8절에 또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하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 방법은 이제 성경도 있죠 이게 성경 또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종을 지금 스피커로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러분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직행하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내 내면에다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저도 딱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묵상하고 내 안에 새겨나서 내면화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줘요 아메? 탁 돌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안 들렸지만 말씀을 탁 돌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면화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면화 시켜 놓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속도구로 빨리빨리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 내면화 시켜요 아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설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가 토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매주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내일 전할 말씀을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소리내서 하면 안 되니까 묵상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본문이 딱 떠오르면서 제목을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하라는 것이 딱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를 그렇게 하면 한 5분, 10분이면 설교 준비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좀 살을 이제 붙이죠 여기 와서 설교할 때 거의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근데 여기 있는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면화 시켜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상상도 못했던 그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딱 가지고 아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너무나 놀라 근데 그 말씀대로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하의 율법책을 네가 주여하는 묵상국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하라 했잖아요 이걸 내면화 시켜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소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예비 오는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얻을지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하는 묵상에서 내면화해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소하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무조건 건너가자 그러다는 빠져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란 바구 때라고 믿음으로 막 건너가자고 하면 가다가 빠져 죽어 그러고 하나님 왜? 여러분 내가 언제 너에게 건너가라고 했지 그렇게 건너가라고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열이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야 우리가 뭐 어떤 저 성 옆에다 성을 쌓아가지고 저기로 올라가서 저 성을 점령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모든 방법이 뭐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욱에 강물이 넘쳐 흘러내렸는데 그 강물을 요단강을 요단강을 언약계를 맨 제사양대 들어가니까 반대편으로 흘러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열이고 성 주의를 이거를 여세 동안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열이고 성이 무너집니까? 인간으로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위기는 바로 귀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있을 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막막하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 된 거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째 말씀을 내면 하라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영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떤 잘못된 그런 신학자들이 변질돼가지고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잘못됐다 그게 뭐 직통계시다 이러면서 막 정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성노들이 그냥 이 말씀만 갖고 그럼 말씀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사가야 될 거 어디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건 이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냥 큰 틀에서 너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맺지 말아라 그냥 아무 믿는 사람하고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뱀피는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께 어떻게 가르쳐줘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다 가결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 먹이 좋으니까 무조건 여기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들 그분의 음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길이 영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그랬죠 갈릴바다에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요하이르의 축복을 겨부라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점령할 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장애물 대적들이 많았어요 다 거기 철병군을 가진 부족들이 있고 안학자손이 있고 높은 성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자 요호수하서 10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호수하가 요하께 아래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계속 보여주시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하고 가난당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해서 기업을 얻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은요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취했어도 그걸 내가 완전히 나의 소유로 만들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고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하려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태양이 쫙 해가 꽂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섬멸을 해야 되는데 해가 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현대전에서는 조명탄을 펑펑 쏴가지고 방안을 밝혀서 적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섬멸할 수 있죠 그런데 저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일이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명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컴컴해요 적들이 다 숨어버리면 어때요 그런데 전쟁을 끝낼 수 없고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호수아가 요하께 아래요 이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런데 정말 기도 가운데 명령 기도라는 게 있어요 명령 기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가 넘어가고 달이 틀렸는데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그대로 머물러서 넘어가지 않노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모리 적속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그런 어떤 대적들이 있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그런 장애물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자는 기도를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요소를 보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군대를 믿고 갔다가요 완전히 아이성 조그만 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했어요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할 대로 완전히 실패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 이만한 건 이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를 내십니다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특히 조금만 이거 소리를 에코를 좀 넣으고 약간 켜주세요 목소리가 이 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이 꼭 의지하고 부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해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날 가셨죠? 하늘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같이 이 땅에 버려주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러면 우리 곁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 보좌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주님 모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곁에서 돕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놔두고 있잖아요 막 나 혼자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막 머리를 쓰면서 이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야 왜 너 혼자 사냐 네가 나한테 좀 부탁하면 얼마나 좋아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할 때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제가 찾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면 아마 되는이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여와일에 예비된 그 예비해 놓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그것을 겨부로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갔는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기죽지 마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갔는지 당당하세요 당당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래가지고 위축되고 우리는 만행의 왕 만주의 주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당당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만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와일의 축복 여호수하가 그 땅을 완전히 정부가 이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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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